여기 있는 강사 안녕 안녕 어디서 나 뭐지 안녕 나는... 나는이 뭐지? 워시? 워시 워시 니하오마, 워시 배아용태 헬로우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테니스 테니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건 테니스인 것 같아요 워시 워시 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.... 어.... 아.... 음.... 메이 파운드 메이 파운드 안 되니까 음.. 메다이 아... 메다이 인시앙 메다이 인시앙 인시앙 첫 타이 첫 타이 첫 타이 첫 타이 브라테드 타이 뭐 브라테드? 나라 태국은 브라테드 타이하고 계세요 브라테드 타이 오우~~ 추억 롯데 타이비 롯데 뭣스ап 룩 이리 팬들한테 팬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어 테니스 토너먼트를 열어가지고 근데 그냥 테니스 가요 토너먼트를 열어가지고 쫙쫙쫙쫙 오케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테니스 이거 이렇게 웃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에 잠들기 전에 유튜브 오케이 핸드폰 유튜브 어 떨려 수년 스탭들하고 다같이 놀러가고 싶어 스탭들과 다같이 놀러가고 싶어 어 어? 한국어? 바삭가오리 이만? 태국 팬들에게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빤디